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가성장동력이 될 국가산업단지 4곳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3곳이 경남에 포함됐습니다. 진주사천의 항공, 밀양에는 나노, 거제에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4개 국가산업단지에 진주사천 항공산업, 밀양 나노융합, 거제 해양플랜트가 포함됐습니다. 4개 가운데 3개가 이례적으로 경남에 집중된 것입니다. 진주사천의 중간지대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중형 여객기, 우주발사체까지 생산하는 항공산업의 메카로 성장합니다.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는 기계와 전자, 바이오 등 전통업종에 나노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이 집결해 낙후지역을 개발합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정탈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극적으로 지정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경남 이래 50년 사업으로 선정한 그것이 이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에 바로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산단 결정을 해준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700억 원과 3,300억 원을 각각 투입해 항공과 나노 국가산단을 개발합니다. 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내년 3월 민관특수목적법인이 1조 2천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